한국발 입국 규제의 국가가 늘면서 여행과 또 국내에서는 전시 행사 취소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모 씨는 다음 달 초 친구들과 계획한 태국 여행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여행사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에 한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최근 한 달여 동안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이 같은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1788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시업계도 코로나19 사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엑스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까지 예정됐던 전시회가 하나를 빼고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대형 행사 자제를 권고했지만 행사 주체 업체들이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체자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주체자가 다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 전부 지침이나 그런 공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시할 수가 없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대한 판단은 계약자 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해왔다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정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적용 지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도우입니다.